1,2,4,3,2,1 맞다기 벗어나오고 볼까요? 라인 자리야 루시와나 겐지 2층 자리야 라인 겐지 한조 겐지 한조 겐지 반차 빠졌고요 겐지 스킬 없어요? 오른쪽 겐지 빠졌고 겐지 따운 우리 라인 살려야되요 와 라인 개피 자리에 실제 빠졌고요 안 오나? 갠치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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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실드 빠졌어요 한조 2층 올라왔고 한조 보좌 한조 개피 초월 있어요? 초월! 한조공 조심 한조 보좌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있어요? 겐지 보자 왼쪽으로 빠져나간다 오케이 오케이 아 빤스런 존나 했네 한조공 빠졌고 얘들 뽕 빠졌나요? 뽕하고 겐지공 하고 들어오겠네 망치도 썼었나? 뭐야 이거 아 못보여 어 망치 각젠다 망치 각개진다 겐지 보자 겐지님 겐지님 지져요 겐지 다운 못 비비게 돼 아니 할 수 있어요 아 못잡았다 와 잡는건데 아 아깝다 아 이거 보고 있었네 얘 아 보고 있었네 음파설로 아 저거 안보고 있어서는 잡았는데 내 위치 정확하게 몰랐으면 저거 세발 맞는거였는데 그만 두발 헤드 꽂혀가지고 푸 아 이건 언제 패션 언제 패치돼 이거 쟤나타 모션 패치 이거 모션 지금 캔슬돼가지고 캔슬되는게 아니고 아예 그냥 끊겨서 보여서 저것 때문에 플레이하기 진짜 짜증나는데 이거 트레이서 나왔어요 트레이서 왼쪽 겐지 빼고 트레이서 여캥 빠졌어요 나 잡으려고 트레이서 보았네 겐지로 못잡을거 같으니까 솔저님 조심 어 이거 호그님 혼자 이게 방벽 없어요 방벽 거의 깼어요 상대 어 안맞은거 같은데 상대 트레 트레 여캥 빠졌구요 트레 왼쪽 이거 빠져야되요 트레이서 오른쪽이 자리야 나 초월 써야겠다 초월 써야겠다 이거 트레이서 힐 잘했다 초월촬촬촬촬촬촬촬 들어가야 트레이서 힐 한조 오른쪽 한조 옆에 한조 옆에 한조 부자 한조 원피 힐 아 아 하나 힐 해주는거봐 한조 부자 계속 달려있어요 한조 왼쪽에 있어요 어이구 우리 아나도 없어요 하나 없어요 빠지죠 한조 금살 조심하시고 자리하고 아 초월 없는데 이거 그냥 뺄게요 트레야 트레야 와라 트레야 와라 아아 아아 아 저거 그냥 왔으면 지셨는데 네 전술 있어요 트레 오른쪽에 깔짝거래요 빌뱀 빠졌고 자리야 실드 빠졌고요 실드 주는 실드 빠졌어요 겐지님 구슬 아나 정면 왠 어 이거 왼쪽으로 간다 애들 아 저 정면에 있네요 아아 트레 왼쪽 트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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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숨어있어요 겐지님 뒤에 트레 트레 2층 가요 2층 2층 장면이 아나 잡으러 가야죠 아우! 비트 일단 하나 다운 자리아 보자 트레 보자 에헤이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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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전이 너 초월 괜히 썼다 초월 아깝다 아 여러분 자리아 공타이밍 다시 오는데 아 내가 초월 그냥 빼면 안되는데 뒤지면 뒤졌지 왜냐면 죽어도 그렇게 상관없는 타이밍이라서 죽는게 낫는데 초월 빼는거 보니 자리아 공각제에요 조심 저희 초월 없음 라인 부좌 짜부 됐어 오! 한조 오른쪽 한조 오른쪽 한조 오른쪽 한조 부좌 한조 개피 한조 개피 트레이스도 오른쪽 트레이스 2층으로 올라갔어요 트레이스 2층 아나님 그걸로 가요 트레 어 트레 빠졌다 오케이 루시 다운 1분 10초 두번 마감되요 자리아 공각제인다 저희 초월 없어요? 초월 50퍼 어 끔살당하겠다 어 제발 아 잠깐만 한조님 미안해요 어 죽을 뻔 자리아 공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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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초월 75퍼 아이고 들어온다 라인 다운 나이스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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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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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남아있어 트레 트레 어딨어 트레 이거 뒤에 있는거 조심하세요 트레 뒤에 있는거 아니에요 이거 자리아 공 이제 들어올거에요 저희 초월 있어요 이제 뒤에 없는거 같아요 트레 근데 이거 퍼져있어야 돼요 네 퍼져있어야 돼요 펄스 들어오면 초월로 안막히니까 한조 궁 막을 수 있는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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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공각 조심 자리아 공각 조심 자리아 피 자리아 피 오 힐 자리아 다운 자리아 다운 한조궁 한조궁 막아드리게 까아 이건 못막는다 아나님 트레 암울 트레 보좌 트레 다운 트레 나이스에이 나와봤대요 1 2 1 2 2 3 2 2 3 야 끝 루시오로 할게요. 첫번째 뚫고 쟤나타로 바꿀게요. 첫번째 뚫을때는 쟤나타 별로니까. 루 루 루시오. 얘네! 루 루시오.. 오오오.. 아... 여러번 안타지네 저기 아 여기가 안타져 저기 안타지는 전광판 이게 이게 여기가 여기 진짜 안타져요 여기 파이팅 해봐요 예잉 가봅시다 아 어이구 한조 또 있다 라인잇 조심하시고 반대편 2층에 한조 호그 그래 빠졌고 밀고 들어가지고 한조 니꺼 그냥 어어 어어 상대 상탱이네 또 또 아까도 조합 똑같네요 아나필 이게 저희 추츠라서 방벽 싸움 은 들어가셨구나 들어갔구나 아이고 끌리고 그래 아나 끌렸어요 반대편 2층에 이거 쏠져 있네요 아나 원힐에 쏠져 있어요 삼탱 삼탱 투질 삼탱 투질 잘가 라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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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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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팔 호우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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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그가 잘쓰어롬 지아 지아 컷! 아뇨! 나 제나타 바꿔야 되는데? 뒤지고 바꿔야겠다. 피트 쓰고 바꿔야겠다. 다 때려잡고 싶은데? 한조! 왼쪽에 있어요. 2층이에요. 솔져 필! 솔져 필! 아.. 저게 안 죽네. 호그 그래프 하셨고요. 호그 약밤. 자리야. 자리야. 공갈게요. 나머지 정명? 자리야. 피해. 자리야. 피해. 비트 99% 한조개. 피 한조개. 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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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뽕 목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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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쓰지마요. 공치지마요. 다운. 뒤에 자리야. 힐. 아! 솔져 안 죽.. 어어어어어어어! 호우 그래. 빠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호우 누군 거. 저거 하나 먼저 짰고. 한조공 2층. 한조공 2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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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한조 혼자 한조 혼자 한조 혼자. 오케이 나이스. 여운ginica. 나이스 나이스 5분이면 아 그냥 밀죠 여기는 저 계속 백포지션 잡을게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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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왼쪽 한쪽에 피 호그 그래 빠졌구요 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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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비트 암 써주시고 밀고 들어가죠 호그궁 호그궁 자리야 궁 라인 아 아나 수면쯤 빠졌어요 게이드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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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대 2 3 대 2 최구의 플레이 모두 발사 뭐야 뽕트레였어? 을전지 너무 세더라 탱거가 한방에 죽더라 벌써 한방에